손태진은 어머니의 뜻밖의 방문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게 만든 김치와 잡채 뒤에 숨겨진 특별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1. 바쁜 일상 속의 그리움 손태진은 가수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바쁜 스케줄은 그에게 심신의 피로를 안겨주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공연과 방송 출연, 인터뷰 등으로 채워지다 보니 그는 종종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매일 함께 밥을 먹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리운 기억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가수로서의 성공은 기쁘지만 그 과정에서 놓치고 간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에 대한 그리움이 손태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어머니가 해주신 집밥의 맛을 떠올리며 먹고 싶은 마음을 감추곤 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워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뜻밖의 방문 그러던 중 어느 날 손태진은 공연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머니를 만날 생각의 들뜸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익숙한 향기 그리고 부엌에서의 바쁜 소리. 손태진은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손수 요리를 하시며 분주히 움직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 그가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리에 미소를 지으며 우리 태진이 오랜만에 엄마가 해준 밥 먹자 라고 말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손태진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불고기 그리고 나물무침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릴 적 그가 가장 좋아했던 계란말이도 있었습니다. 손태진은 감격스러움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3. 집밥의 따뜻함 식탁에 앉은 손태진은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바라보며 과거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들은 항상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고 그 맛은 그를 힘들고 지친 날들 속에서 위로해 주곤 했습니다. 그는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엄마 너무 오랜만이에요. 손태진은 감정이 북받쳐 흘러넘치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음식을 나누며 손태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4. 감정의 교감 식사가 진행될수록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이 너무도 지쳐 보였고 그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지만 손태진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나 이렇게 잘 먹고 있어요. 손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눈물을 닦으며 그냥 우리 태진이가 너무 잘 커져서 고맙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대견해서 그래. 엄마가 해준 밥 먹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니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손태진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손에서 전해지는 사랑은 변함없이 깊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감정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최근 활동에 대해 궁금해했고 손태진은 자신이 느끼는 고민과 즐거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날 밤의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바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겪는 고충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손태진은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그동안 감추었던 마음속의 이야기들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손태진은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다시 한 번 느꼈고 어머니는 아들이 자라난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유구가족의 소중함 이 특별한 하루는 두 사람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감동적인 추억이 되었습니다. 손태진은 그날 이후로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길 것을 다짐했습니다. 비록 바쁜 스케줄 속에서 많은 시간을 내기 힘들겠지만 작은 순간이라도 더 소중히 여기고 어머니와 함께하려는 마음을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시간은 그의 삶에 더 큰 의미가 되었고 그는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손태진과 그의 어머니 사이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공개되자 그의 팬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어머니와의 소중한 시간을 나누며 보여준 진심은 팬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팬들은 소셜미디어와 팬카페에서 응원의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손태진 씨가 이렇게 따뜻한 분일 줄 몰랐어요. 더 응원할게요 같은 댓글들이 이어지며 그의 진솔한 모습에 더욱 많은 팬들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손태진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경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중들에게도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태진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손태진이 가족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나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 더 큰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보여준 사랑과 헌신이 자신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8. 손태진의 다짐 손태진은 팬들의 반응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팬들의 응원에 감사함을 느끼며 자신의 삶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들을 보고 저 역시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특히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고 앞으로는 더 자주 시간을 내서 어머니와 함께하려고 해요. 손태진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어머니와 가족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사랑과 진심은 앞으로도 팬들과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줄 것입니다. 9. 마무리와 교훈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손태진은 가족의 사랑과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더 성숙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팬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으며 그의 진심 어린 태도는 앞으로도 팬들이 그를 더욱 아끼고 지지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손태진 씨와 어머니의 특별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기를 바랍니다.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잊지 말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세요.